네, 첫 번째 이슈, 위험한 협의 이혼 신청서입니다. MC님들 협의 이혼 신청서 이런 메일 받으시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놀랄 것 같아요. 갑자기 웬일인가? 이 사람이 왜 이러지? 무심코 눌러볼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최근에 북한 조직 해커로 추정되는 조직들이 이런 내용의 워드 파일로 악성 코드를 심어놓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 파일을 가지고 있는 메일 함부로 확인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인터넷 보안업체 이스트 시큐리티 대응센터 ESRC에 따르면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라는 이 워드 파일로 위장을 해서 개인 정보를 빼내려는 움직임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워드 파일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한글 파일의 형식으로 보여준다라는 점인데요. 해당 파일은 공격자로 하여금 원격 접근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악성 코드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사용자의 계정 및 사용자의 환경 정보 수집이 가능하고요. 원격 코드 실행, 또 파일의 업 다운로드 등 추가 악성 행위까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의 제목이라면 정말 무심코 순식간에 클릭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무슨 얘기지 하면서. 그런데 궁금한 게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건 어떻게 확인이 된 거예요? 제가 앞서 언급했던 인터넷 보안업체 ESRC에 따르면 여러 지표들을 분석해 보니까 이번 공격은 북한 정찰총국이 배후에 있는, 즉 지능형 지속역 APT 조직이 실행한 스모크 스크린 공격 활동의 연장선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정찰총국이란 북한의 정보기관이자 대외 무력 행사를 담당하는 기관인데요. 구체적인 업무를 좀 살펴보면 공작원의 양성 및 침투, 정부 수집, 요인 암살, 납치, 테러 등의 공작을 벌이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ESRC는 최근에 북한 정찰총국이 배후에 있는 이러한 해커 조직에 대한 국내 공격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PC 사용하실 때 의심스러운 파일 함부로 실행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파일도 잘 가동하셔서 안전한 PC 환경 만드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지금 듣자니까 무슨 첩보 영화 줄거리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의심스러운 메일이 도착을 하면 발신이 누군지 확실히 알아보고 이제는 열어보든지 이래야 되겠다 싶네요.